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통 가운데네. 1박에 25만원 정도 되네. 여기도 안 열리는데. 야 이거 좁아서 이거 쓸 수나 있겠나 캡슐 호텔 같네 캡슐 호텔 같아. 이거 뭐야 납돈인가? 큰일 났다. 여보세요? 몰 헌데르트... 헌데르트 텐? 여기에는 또 가격이 비싼 대신 온천이 또 됩니다. 오후 3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목욕이 가능하고 사우나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안된다. 나머지는 다 됩니다. 바닥이 꽤 멋있는 게 좋지. 천장에 이게. 완전 튀김아 이게. 이게 아닌데. 원천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공짜야? 공짜야? 공짜는 무조건 여기 있어. 공짜야? 돼지밥 돼지밥. 무급판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이런 거 하나 먹는 게 제맛이지. 와 만화식이 가득이네 작지만 오밀조비 엄청 잘 꾸며놨다 좀 기다리는데 남탄이 맞죠? 여기 남탄이 맞죠? 아 여기가 아까 내가 닿았다 풍요가 먹고 야 이거를 어떻게 꽁 따로 주지 안에 배고프니까 또 먹으러 와도 되는 거죠 맞지? 와 아 아까 방 좁다고 방이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온천하고 나니까 딱 생각이 달라지 작지만은 야외탕 사우나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아기자기하면서 아 진짜 돈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침 전략 한 번씩 두 번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305원인가? 이쪽으로 왔지? 엉뚱한 데도 갈 뻔 오케이 아니 검색할 필요가 없고 저런데가 진짜 맛집인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라고 다 조용한 건 아니네 일본 사람이라고 다 조용한 건 아니네 여기가 오사카 시청이라고 써져 있네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도망가자 잘못 들어왔어 여기가 엄청 똥물이라고 그러던데 아 이거 똥냄새가 나 이거 유명한 일화 있잖아 구호 형이 자기가 술먹고 마로니에 공원 은행 위에서 자가지고 등에 은행이 덕지덕지 다 묻은 거야 후배들한테 아 이 자키들아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공연장에서 똥냄새가 나아 이렇게 혼냈던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지 여기는 완전 목작골목이네 아 검색해보니까 목작골목이 아니라 다 호스트바 있는 데랍니다 여기 다 맛집인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집이 이자카야인데 해산물이 엄청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뭐? 아 잠시 후 아 아 그럼 오늘이 또 오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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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냉면인가 먹었네 와우 투하이볼 이게 우리나라는 가리비를 끝으로 구워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데 와우 이렇게 또 공을 들이니까 이런 맛이 나네 어? 스프 소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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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popular 시그니처 메뉴? 시그니처 아 베스트 메뉴 오리지널 메뉴 오케이 원 와우 와우 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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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음 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닭백쑥 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데 아우 아우 간장이 엄청나네 맛이 음 아 이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음 음 무슨 버터지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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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도 씨름 씨름? 씨름 오케이 한국도 씨름 이제 좀 양을 많이 주시겠지? 실례합니다 모야시까지 드시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콩나물까지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콩나물까지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 나 씨름 잘한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만 저희는 닭고나 씨름 똥똥 똥똥똥 똥똥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똥똥똥 desirable 언니의 리액션은 앗 뼈밖에 없대 ㅋㅋㅋㅋㅋㅋ 머리 심이 질투나고 부럽다고 제게 쑥쑥 제게 쑥쑥 어? 정말 맛있는 어묵을 구운 다음에 튀긴 그 맛이에요 송로버섯, 거위간, 캐비어 이렇게 3대 조미료인데 아 3대 진미인데 와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탕탕탕 와 로고트 같아요 야호 하하하 하하하 한국인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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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고지나스 126,000원 정도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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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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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꼭 오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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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 하하 하하 안 써. 저거 손 같지 않아. 손. 고맙게네. 시유. 맛있게 잘 먹었다. 12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잘 먹었지. 3,2,1 하면 쟤네들 분명히 튀어나갑니다. 온다 온다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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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달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왕 왕 왕 왕 왕 이것만 해. 안녕하세요.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버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. 야!